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Doctor K-Lyn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하거나 혹시라도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사진을 마음껏 찍어드립니다. 근데 문화 공연을 갔을 때는요.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렇죠? 못 찍는 데가 많고요. 커튼 콜 할 때만 찍게 해주는 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커튼 콜 때는 사진 찍어도 되는데 이 표현 같이 배워볼까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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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커튼 콜 때는 사진 찍어도 된대. 이 표현을 잘 알아들어야 되겠죠. 자, 영어로는 You can take pictures during curtain call 이에요. 혹시 커튼 콜 들리셨나요? 비슷한 건 있었죠. 그렇죠? 자, 커튼 콜 영어 맞는데요. 발음이 조금 다릅니다. 자, 커튼 콜. 커튼의 그 T 발음은 은 소리가 나요. 커튼, 커튼, 이렇게 발음을 주로 북미권에서는 하고요. 아마 영국 가시면 커튼, 커튼 이렇게 발음하니까 조금 더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어찌됐건 커튼 콜, 커튼 콜을 같이 배우면 좋겠네요. 자, You can take pictures. Take a picture가 사진을 찍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a picture 혹은 pictures, 단수 복수로 사용되니까 You can take pictures 하면 사진 찍어도 돼요라는 표현이에요. 언제? During curtain call. 커튼 콜 중에는, 그걸 하는 동안에는 이라는 표현이죠. 자, 다시 한 번 해볼게요. You can take pictures during curtain call. 혹은, curtain call이 되겠네요. Curtain call. 발음 다시 주의하면서 연습해 볼게요. 커튼 콜에는 사진 찍어도 된대. You can take pictures during curtain call. Very good. 이제는 원어민과 함께 연습해 볼까요? 잘 모르겠어요. You can take pictures during curtain call. You can take pictures during curtain call. You can take pictures during curtain call.